안녕하세요 다먹입니다. 오늘은요 민트초코 특집입니다. 민트초코는 호불호가 조금 강한 음식인데 저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케이크, 마카롱, 초콜릿, 과자, 그리고 드링킹요구르트, 민트 맛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사와봤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문 enjo decoration 젤리 진리 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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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맛있다. 맛있다. 라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라면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또 봐요 안녕